안녕하십니까? 하이인도투자클럽 대표 신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5성 첨단 소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주요한 뉴스들, 하루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매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요. 하이인도투자클럽 제 채널에 유튜브에 들어오시고 여기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링크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는 참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이인도투자클럽 유튜브 방송에서 월요일부터 오전 8시 반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성 첨단 소재, 먼저 최근에 시장이 별로 안 좋죠?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구간 지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그렇게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몇몇 섹터들에 집중되어 있는 수급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개인투자분들에게 좀 어려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고래 5주 동안 코스피 제가 말씀드려보면 여기 잠깐만요. 이게 주봉인데요. 코스피. 이렇게 5주 동안 계속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닥치면 항상 어렵죠? 하지만 이런 조정이 있어야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구간만 잘 지나시면 또 이렇게 압정 같은 양봉 계속 나올 수 있는 상승 구간이 또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5성 첨단 소재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5성 첨단 소재, 미 해리스 부통령 기대감의 대마주 강세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헤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죠?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5성 첨단 소재입니다. 연봉, 월봉, 주봉 모두 좋은 점입니다. 주봉에서 살짝 위에 부딪히는 구간에 있죠? 일봉에서는 더없이 거래량도 너무나 좋습니다. 글쎄요.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어떨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이 얼마죠? 한번 볼까요? 음 잠시만요. 자 이 구간은 한 2만 2천원 정도 되네요. 한 2천원까지는 여러분들 1차 목표가 2천원까지 한번 좀 보시고요. 또 새롭게 진입하기, 매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종, 어디까지? 한 이 구간까지 한 1,790원, 이 구간 1,790원까지 조종 오면 그때 눌림목 줄 때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물론 조종을 받겠지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금 구간과 또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슈도 좋고요. 5성 첨단 소재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셔서 또 수익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날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라이브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